어? 너 얼굴이 왜그래? 아 시원 때문에? 야 뭐 그런거 같고 인상은 써 인상을 날 봐 날 나처럼 공정적으로 살아야 기말고스도 잘 칠 수 있는거야 어? 너 지금 있냐? 참 우리 필요가 뭐가 있냐 됐어 두꺼쳐 근데 도대체 몇 점 맞았길래 그래 뭐? 아휴 난 또 평균 94점? 지난번 시험보다 0.5점 떨어졌다고 오이고 이걸 그냥 죽을래? 내 점수라도 보여주봐 응?